요즘 젊은이들이 무기력한다 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지만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 나의 존재 자체가 경기적인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 사고를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내가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개척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나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흑수저 금수저 논란은 허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내가 흑수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흑수저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흑수저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찍 자립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일찍부터 나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부지런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또 내가 앞으로 취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히려 좋은 선물이다 내가 유혹하고 금수저라고 하면 그럴 생각을 언제 하겠느냐 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 개척자적 사고 적극적 사고를 갖는 것이 저는 인간으로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단순하게 제가 흑수저 수신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자기의 삶의 가치, 미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백은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울산에 제 집 앞에 동해가 떠오르는 중고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 나도 생명을 가지고 동해에 붉은 태양을 보고 있다 행복하다 그런데 내가 또 일할 공간이 있다 그다음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즐겁다 즐겁다 열심히 뛰자 저는 바로 제가 울산대학에 와서 더 배운 것은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바로 그러한 도전정신 그렇죠 해봤어 그런 부분을 더 배우게 된 것은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나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있게 만들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일괄성에 노력하자 그러면 조만간에 새로운 희망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천천히 mel Elo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처럼